순둥한 첫째라서 둘째 고양이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뭐야 둘이 대면 대면이야 합사 7일차 탐색 끝 서열 다툼 시작 고작 2개월 아기 고양이인데 너무 당찬 거 아니냐고 요즘 애들 무섭다더니 MG인가 알파인가 우리 보리가 워낙 착해서 많이 봐준 거다 정말 무서운 걸 모르네 한 줌 정도 되는 아기 고양이 이때부터 보통 녀석이 아니란 걸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어머 어머 첫째 고양이 친구가 필요하다 싶어 진행된 합사 이거 잘한 선택이었던 거지? 한 줌 아기 고양이 형 집사한테 가서 얼쩡거려요 저렇게 작은데 자기 몸에 몇 배 되는 고양이한테 덤비고 무서운 걸 모르는 거지 다시 폴짝 버라이어티 합사 스토리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